라이언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례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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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contents 우선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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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성의 스윙이 아름다운 상성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오늘 한타자 한타자 편하게 던지자는 생각으로 던졌던 게 존경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점수를 주지 말자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일단 한타 하나씩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던졌던 게 운도 좋았고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. 경기 직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가볍게 먹고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. 아닐 때는? 아닐 때는 많이 먹자. 이제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